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년 경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경영과 마찬가지로 노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일본의 프레지턴 잡지에 80대의 일본 노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그걸 조선일보가 소개했는데 그러면 하단에 한국의 독자들이 남긴 지금 80대를 경험하거나 70대이든 간에 노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남긴 글이 어마어마하게 교훈적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는 것도 일본 프레지턴 잡지에 여러분들 비해할 바 없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 의견을 좀 대해 가지고 이런 퇴직하면 뭘 하지? 80대 선배들이 알려준 지금 해야 될 세 가지를 읽고 여러분 바로 의견을 남기신 분을 베토멘과 모짜르티님은 조선일보의 단골로 댓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보시죠. 스스로 책임질 만큼의 돈은 있어야 되고 다만 배우자와 친구에게 넘어 이준한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자립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친구의 경우 늘상 잘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슈타니 파타를 보면 부처님은 마음에 맞는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도 있으면 좋지만 애써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친구에 의존하는 것도 어떤 수준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생활의 70%가량은 혼자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도 돈과 시간이 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2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했는데 대학을 다닐 때면 친구를 만나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를 가끔은 만날 수 있죠.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 인연이라는 것이 고교하고 대학 때인데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다 각자 다른 길을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같을 수가 없고 비슷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오늘 베토멘과 모짜르 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자립심, 심리적인 자립심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노년의 아내에게 지나치고 의존하는 것도 그것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심리적인 독립심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 자존감의 여러분들 원천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친구에게 너무 의존한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란 단어도 빼고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이제 도털별 님은 돈과 건강은 각설하고 제쳐두고 할 거리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노후 전비는 홀로석입니다. 이는 50대부터 은퇴 이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또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1번이 요리 배우기였습니다. 퇴직해서 아내한테 삼시 새끼가 되어서 다 하겠습니까? 저는 요리 자격증도 따서 주방을 장악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해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집사람이 삼시기 걱정을 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50대 중반대 버킷리스트에 25개를 작성해서 재미있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글씨, 캐리그라피와 유튜브 동영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46년 개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46년처럼 개띠면 올해 70 여러분들 한 8세 정도 되셨네요. 지금 도털별님 말씀을 하시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겸영학의 대부로 젊은 날에 알려졌던 그런 피터 드러커 교수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그때 자기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3개월 터울로 특정 주제에 대한 공부를 바꿔가면서 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일본 도자기 그럼 일본 도자기를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중국의 도자기 도자기를 또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노년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다음에 매일 열심히 걸어서 건강은 스스로 챙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노력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세 가지 이런 프레젠트의 좋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부는 제가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함께 살다 또 언젠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 젊었을 때는 사업하거나 직장 다닌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노후가 되면 여정감이 없지 않지만 아내를 지극히 모시고 그렇게 해야 참 좋죠. 서로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 어쩌고 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노후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노후 자금이 인플레이션에 여러분들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금을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1억이 그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만큼 돈을 좀 조정해 주지만 그러나 그 1억 갖고 있는 돈이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게 광미자님 말씀처럼 부부도 언젠가 한 사람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 먼저 떠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살아 생전에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나 남편이 의타적으로 아내한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남자가 너무 아내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는 거 아내의 유고 시에 혼자서 꿋꿋이 잘 살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생사관 문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같이 살다가 20대 30대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 한 3, 40년 같이 살았으면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산 거 아닙니까?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70대 중반에 상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40대에 헤어진 사별한 사람들보다 내가 70대 중반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도 내가 꿋꿋이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미자님 말씀 잘하셨네요. 요즘같이 순서가 없는 시대에 가는 것이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를 위해서도 밥도 스스로 해 먹을 줄 알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아내가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밥 좀 해라 이렇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밥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데는 밥도 해서 이제 좀 먹여주고 있죠. 주변에 내가 그런 분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냥 동시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차피 먼저 가는 건데 아내가 여러분들 오래 살고 남자가 먼저 가게 되면 그러면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뒤에 남으면 그 홍력을 치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주변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많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70대 중후반까지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해로한 거냐 더 살았으면 좋겠죠. 그럼 털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뭐죠? 자기관리도 그래야 자식들이 그냥 힘들어 안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립심이라는 것은 청년들한께도 필요하지만 노년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육체적 자립 정신적 자립 심리적 자립이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그 프레젠트 잡지를 읽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남기실 수 있을까 이게 다 여러분도 오늘 듣는 분들의 연배가 60대든 70대는 80대는 관계없이 피화되고 여러분들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퇴직 후에는 절대 사업을 벌리면 안 됩니다. 보정도 절대 안 됩니다.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노름은 오락이라도 절대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손주보기가 민망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지능력이 조금 퇴화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마님처럼 이 보정을 쓰거나 어디 도장을 찍거나 오락이라도 일체 뭐죠 중독성 있는 사행성 같은 걸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 뭐 카지노 같은데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한 번 해보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승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노년에 이런 문제 관련이 되면 자식들에 또 눈을 끼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문에 크게 나고 나면 이게 무슨 망조입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정원지기님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행을 가야 하면 매번 여행을 다녀야 되고 친구를 쫓으면 매번 친구와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친구가 떠나거나 건강이나 돈이 안 돼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깥을 쫓는 자는 영원히 바깥을 쫓지만 속은 외로움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멋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멋진 여러분들 사자성어를 소개했네요. 수처작주 이 수처작주라는 것이 있는 그곳에 마음에 머물려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정원지기님 말씀은 가장 친한 친구 영원히 같이할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일본 노인들이 친구 관계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흐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참조할 만한 거죠. 외로운 선도 아주 여러분들 시사적입니다. 30년 공직을 마감하고 30년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영어 해외 공부라도 더 할 걸 연대의학은 중도 포기가 제일 아쉽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중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호서대학교 창업 창립자분의 말씀이 9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글로 남겼죠.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뭐라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에서 매일이라는 것은 매 순간이란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19살 때의 시간이나 65세 때의 시간이나 시간은 같은 거죠. 19세 때는 기다림이 좀 많았던 시기일 것이고 69세 때는 기다림이 별로 없는 시기지만 그러나 69세 때도 기다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외로운 선 말씀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굉장히 뭐죠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0년 공직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30년을 지금 더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아서 뭐라도 뭐죠 의미 있는 일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을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살아보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가 번역해서 내놓은 일본 프레지던트 이름 잡지에 실렸던 일본 80대 나이 드신 분들의 200여 명의 그런 내용을 취합한 거지만 그 밑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어디서 찾기가 좀 힘든 삶의 진수와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좀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화요일이지만 조금 시사 문제는 매일 하는 거니까 제쳐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영어 해악 공부라도 더 할 건데 중간에 그냥 연대의학은 포기한 게 그게 억울하다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은퇴가 은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한테는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삶은 그게 노년이든 젊은 날이든 간에 목표가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굉장히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지루함이 아마 건강을 많이 상처를 내고 허물 겁니다. 지루함은 왜 생기느냐 지루함은 개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부분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루함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공병호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함께 나이를 들어갈 건데 가끔 시사도 많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도 이름 다루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노후에 80세를 넘어 안정되고 그냥 지내려면 아내를 잘 돌보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들이 여러 명이지만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게 제일 편한 생활이고 모든 취미 댄스 사진 헬스 골프 외식들은 집사람과 동반해야 됩니다. 친구들 생활 패턴 건강 등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 음주하는 친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통제할 수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두 사람이 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생활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본인의 여러분들 삶의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력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하고 무슨 일이든 간에 무리하거나 성급하거나 서둘러 사지 않고 식생활 철두철명이 절제하고 알코올 같은 걸 멀리하고 그 생활에 이런 개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병정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이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이러면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입니까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집사람하고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나 딸들은 출가하게 되면 그 자체로 또 자기들 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신념은 애들한테 절대로 폐를 끼쳐서 안 된다 적어도 내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나도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면 여러분 본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낳아서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손주나 손녀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뭐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계속 성장하고 항상 진취적이고 열려있으면 그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여러분들 자상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뭡니까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런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문을 읽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 같은 걸 아마 선고를 받으신 노아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가 생활을 하나도 흩뜨리지 않는 겁니다 저녁 되면 꼭 9시 뉴스를 보고 아침 조간신문을 읽고 그래서 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그게 너무나 그냥 마음이 아픈데 그 아버지란 분은 평정심을 절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하다 간 건데 세월이 른 다음에 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마지막까지 일상의 평정심이나 이런 걸 잃지 않고 살아낸 것이 대단한 분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굵은 비님은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도 누가 상대를 안 해주면 외롭기 마련인데 어떻게 슬기롭게 외로움을 견디냐 관건입니다 80대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혼자 태어나잖아요 갈 때 혼자 가는 거고 중간중간에 만난 뭐죠 학교친구들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인연이 있어 잠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오늘은 뭐 완전히 격을 깨가지고 시사적인 문제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이란 것이 딱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 있는데 그건 뭐 조금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틀 완전히 깨가지고 본인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쾌하고 그리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편안한 방송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든 종류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다루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